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열심히 살겠습니다. 자 오늘도 물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. 와 날씨 엄청 따뜻해졌어요. 자 가봅시다. 이야 피장이 엄청 많다. 자 요거, 오 깊다. 어 군대입니다. 훅! 들어 보겠습니다. 오 피라미, 피라미 새끼들 잡혔네요. 내가 한 번 훑어볼까? 오오, 피라미 새끼들이 엄청 들어갔습니다. 우와, 이제 애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. 피라미 엄청 많네. 아, 한 번 훑어봐야겠다. 우와, 한 번 훑어봐야겠다. 오오! 큰 발견이 한 마리. 뭐야, 발견이 한 마리. 이야, 발견이 한 마리. 팔찌들 가봅이 하나를 MJ 있는 계란을 삶아야 missing 주문하기 끝 동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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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동사리가 지금 귀엽고 승질머리 구역한거 봐 동사리 한 마리 동사리 오 뭐야 뭐야 물국이 엄청 튀어나와 오아 뭐야 뭐야 오우와 큰 메자들이 숨어있었네요 여기 이야 메자 오 메자들 큰 메자에요 오우 메자 오우 팔팔하다 팔팔해 납치기둘 이거야말로 납치기둘 이죠 납치기둘 이스크림 납치기둘 이스크림 납치기둘 이스크림 날씨 진짜 좋다 납치기둘 이스크림 납치기둘 이스크림 납치기 필란무스 와 수초에 올룩동사를 새끼 그리고 여기 어디갔지? 아 여기 있다 여기 갈견이에요 흔들어 보겠습니다 오! 뭐 큰게 들어갔대? 잠깐만, 잠깐만 우와! 야, 미꾸라지랑 숭가리 야, 대박이다 숭가리 엄청 크다 야, 새코미꾸리 두 마리 야, 이 새코미꾸리 엄청 크죠? 야, 진짜 색 이쁘다 이 새코미꾸리가 색이 예뻐요 여기 작은 새코미꾸리 한 마리나 있네요 이야... 여긴 숭가리 집는데 얘도 개 큽니다 어, 숭가리는 같이 놓으면 우리 물고기 친구들한테 안 좋아서 어, 일단 바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, 여기 돌 야, 이 돌이 진짜 흙이랑 같이 있는 이 돌 참 예쁜 돌이에요 이거 안 나오네? 오! 미꾸라지인데? 이거 무슨 미꾸라지지? 아, 대륙종계네요 대륙종계 야, 대륙종계가 있구나 대륙종계 자, 오늘 여러분들하고 족대낚시를 같이 해봤는데 오늘 진짜 다양하게 잡혔습니다 뭐 하나의 오종만 잡힌게 아니라 뭐 굉장히 다양한 오종들이 잡혔어요 자, 여기 보시게 되면 매자 친구도 있고요 매자 친구도 있고요 매자 친구 그리고 여기 우리 동사리 친구 진짜 작네요 확실히 그때 잡은 뚝지가 엄청 큰 거였어요 동사리가 그리고 여기 매자 친구 한 마리 더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보면 새코미꾸리 우와 엄청 큰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다 자랐다고 봐도 될 거 같아요 이야 어, 참 크다 이런 것도 높네 그리고 여기 기름기인데 또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어요 기름기 이렇게 물이 굉장히 깨끗한 거 같아요 이야 눌불고기 친구들 조심히 가요 오, 추워라 이야 어, 여기 얘네 발밑으로 들리는데? 조심히 가 얘들아 돌 밑으로 여기 큰 새코미꾸리는 여기 돌로 들어가 있는데요 잘 가